부초같은 인생 그리고 앵콜싱으로 우르렐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숙입니다 불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일이야 어쩌기 내가 택한 길이 아닌가 웃으면서 사랑하고자 천년을 살리오 몇백년을 살다 가리오 세상은 우리 반편함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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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더 갓은 우리 내 맘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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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맘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